우리 나온 김에 저쪽에 보니까 무슨 사진관이 있는데 우리 사진 하나 찍고 사진을 찍자고? 어, 이렇게 이렇게 뽑아볼 때 찍는 거야. 자, 빨리 일어나. 알았어, 출세했네, 출세해서 사진을 찍어. 그래. 여기 한 번 돌려면. 퍼플 사진 촬영에 앞서 설레는 건 부부가 매한가지입니다. 오, 괜찮네. 좋아. 이거? 아예 이상해, 이거는. 이 카메라를 봐. 저 위에 카메라 있지? 원, 투, 쓰리. 이 설렘과 즐거움이 사진에도 담겼을까요? 경면파. 좋다, 너무 좋아. 그렇지? 고마워, 이런데 오자고 그랬었지. 고마워, 고마워. 아니, 나는 이러면 쓸데없이 돈 버린다고 생각했지. 그런데 너무 기분 좋다. 긴데. 늙긴 늙었다. 어떡하니. 왜 이렇게 많이 안 늙었어? 이 정도면 뭐. 더 늙기 전에 부지런히 더 찍자고. 좋았어. 아이고, 젊은 사람. 그래, 또. 좋아가지고. 아이고. 아이고, 참. 아이고.